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는요.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도중에 혹시 천둥소리, 벼락소리가 좀 들리더라도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즐겁고 멋진 시간 만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주말 내내 미주은 책 2탄과 씨름을 해야 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자료들이 담겨있는 외장 하드가요.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책을 써나가는 과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아서요. 조바심도 느끼게 되고 또 약간 힘겹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책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읽혀질 수 있는 날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다시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 오늘도 미국 주식 시장에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엔비디아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마도 위주온 빼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오시던 그런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반가운 소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441 스톡 스플릿 4대 1로 주식 분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프루브 됐으니까 승인이 난 거죠. 보드 오브 다이렉터 이사회의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또 얘기하기를요. 이번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톡 디비던드 스톡 디비던드는요. 여기서는 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주식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세 주를 더 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쉐어홀더 미팅이 남아 있습니다. 즉 주주들의 승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주주의 미팅은 지금 6월 3일 날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주주 총회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6월 21일 기준으로 주주들은 한 주당 3개의 주식을 새로 갖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주당 가격은 4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 주를 덤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자 6월 21일 전에 엔비디아의 주식을 소유하신 분들은요. 이 스피릿이 날 때 세 주를 더 받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하면서 한 주당 600달러 정도가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조금 비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150달러가 되면 한 주당 가격이 20만원이 되지 않는 거니까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몰려둘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사를 보면요. 그 이외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There could be another reason behind 엔비디아's 스톡 스피릿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가 주식을 분할하는 데는요. 그렇게 그냥 가격을 낮춰서 소액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 말고 또 다른 커다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목이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엔비디아가 4대1 주식 분할을 금요일날 발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애플이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오픈 도 도어 문을 열 수 있다. 자 엔비디아가 다우존즈 인더스트리얼 에브리지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우존즈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블루칩 기업이라고 하죠. 우량주 30개를 모아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30개죠. 그렇게 만들어진 지수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엔비디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기업이 400달러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우존즈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주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우존즈 지수는 프라이스 웨이티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격 즉 주가를 따라서 비중을 결정하는 지수라는 얘기에요. 따라서 주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다우존즈 3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현재 가격 즉 600달러 정도가 되잖아요. 이 가격으로는 사실 다우존즈에 속하기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600달러 가까이 되는 주식의 가격이 150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150달러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것은 지금 다우존즈에 속해 있는 30개 주식 중에 한 중간 정도의 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우존즈 30에 들어가게 되면 다우존즈 30에는 30개 주식밖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들어가면 하나가 또 빠져나와야 됩니다. 과연 어떤 주식이 나가게 될지 한번 후보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IBM을 지금 후보로 결정해 줬고요. 두 번째 후보는 인텔입니다. 세 번째는 시스코 이렇게 3개 주식이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커미티 다우존즈를 운영하는 운영회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테크 쪽에 베헤모스가 되어 있다. 베헤모스라는 것은 옛날에 신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거대 조직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엔비디아는 훨씬 더 커버렸다. 앞에서 얘기한 3개의 기업보다도 그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보시면은요. 마켓캡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일즈포스보다도 크다. 세일즈포스를 갑자기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작년에 세일즈포스가 새롭게 다우존즈 30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로 세일즈포스와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엔비디아가 375빌리언, 인텔이 228, 시스코가 222, 세일즈포스가 207, 그리고 IBM이 129빌리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는 상당히 마켓의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식들 중에 하나를 밀어내고 엔비디아가 새롭게 다우존즈 30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다우존즈 30에 편입이 되게 되면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우존즈 30에 대해서 제가 잠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30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의 블루칩 기업을 얘기한다. 다우존즈 인더스트리얼 에브리지 그 지수를 이루는 30개의 기업을 다우3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우30의 주식은 어디에서 오냐면 S&P500에 이미 속한 주식들만 가지고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우30 주식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의 헤드쿼터가 있어야 되고 미국 기업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 따라서 인터내셔널한 기업보다는 미국을 주 시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는 빠집니다. 트랜스포테이션이라든지 유틸리티 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기업이야 하고요. 또한 서스테인드 그로스니까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레퓨테이션이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평판이 좋은 그런 기업이야 한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50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이미 충족을 하고 S&P500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외에 이렇게 여섯 가지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게 되면 다우존즈 30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다우존즈 30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주식 30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이 있고요. 골드만석스, JP모간, 캐터필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도우, 유나이티드 헬스, 디즈니, IBM, M, 셰브론드 들어가 있고요. 월그린즈, 허니웰, 인텔, 버라이전, 트래블러즈, 비자, 3M, P&G, 홈 디폿, 그리고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암젠이 있고요. 맥도날드, 나이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셀즈포스, 벌크, 시스코, 애플 이렇게 30종목이 현재 다우존즈 30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입니다. 과연 이렇게 30개의 주식들 중에 한 개를 밀어내고 엔비디아가 다우30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될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우돈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Can we invest in 다우존즈? 그러니까 다우존즈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답은 yes입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즈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똑똑한 친구한테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구글인데요. How many ETFs indexed with 다우존즈? 다우존즈 지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인덱스 되어 있는 ETF는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물어봤더니요. 총 3개 정도가 지금 다우존즈를 추종하는 ETF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우존즈에 들어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거나 하진 않겠죠. S&P에 비해서 그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대표 종목에 속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평판 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다른 미존 패밀리분들과 함께 엔비디아가 다우존즈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스퀘어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퀘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네요. 스퀘어가 이번에 키친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죠. 줄여서 KDS라고 부르고요. 이 KDS는 미국 쪽 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지금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KDS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스퀘어라는 기업이 지금 글로벌 확장을 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KDS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시스니까 구동 모델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타겟은 누구냐면 누구든지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온라인 오더링, 그러니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에 음식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주문뿐만이 아니라 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배달을 해주는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이런 기략들이죠. 이러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할 때 이 트래킹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이 또 추가가 됐냐면요. 티켓 타이머,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티켓이 발부가 되는 거죠. 얼럿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레포트, 언제 주문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메뉴가 가장 많이 팔렸고 뭐 이런 기록들을 하나의 레포트로 정리를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요. 유니크 키친 솔루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의 역할은 뭐냐면 비용을 절감하게끔 도와준다고 하네요. 따라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영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력 비용 같은 것까지 다 책임을 주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DS라는 소프트웨어는요. 스퀘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이죠. 레스토랑트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레스토랑 플러스랑 통합해서 원스탑 솔루션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오너 입장에서는 이 KDS 그리고 레스토랑 플러스 스퀘어만 있으면 거대한 운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레스토랑 경영을 할 수 있는 툴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도 호텔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영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오더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레스토랑에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 주문들을 모두 체크하고 팔로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배달 업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KDS가 있으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접수된 주문들이 모두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팔로우 할 수 있고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지금 레스토랑 오너들한테 생겼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KDS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요. 이 셀러 베이스도 굉장히 확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왜냐하면 스퀘어는 사실 레스토랑 소프트웨어에 집중된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는 리테일 쪽에 굉장히 마켓 쉐어가 컸던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KDS라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등장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레스토랑 쪽에도 그 발전 속도 그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살펴볼 기사는요. 미국의 최대 규모의 연금 운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Largest US Pension Slash Positions in Alibaba, Palantir and GameStop Here's what it bought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펜션 펜션이라는 것은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관에서 이번에 굉장히 포지션을 줄였다는 얘기죠. 플래시니까 알리바바를 많이 팔았고요. 팔렌티오도 많이 정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GameStop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매수를 많이 한 종목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자 가장 큰 퍼블릭 펜션 퍼블릭이니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기관인데요. 이 최대 규모의 연금 기관에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상의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관의 이름은요. 캘리포니아 퍼블릭 인플로이드 리타이어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칼퍼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칼퍼스가 줄인 세 종목이 알리바바, 팔란티어 그리고 게임스톱인데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많이 보유량을 늘린 그 주식은 바로 줌 비디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식을 늘리고 줄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칼퍼스에서 이번에 팔란티어를 71만 8천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54만 7천주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좀 팔란티어의 주식이 많이 있었던 기관이죠. 그 중에서 반 이상을 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줌을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줌은 이번에 22만 8천주를 새롭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보유하고 있는 줌의 개수가 지금 93만주가 됐습니다. 줌의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 주당 주가가 따라서 93만주는 결코 작은 개수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줌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해치펀드 VIP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VIP라는 것은 Very Important Position이고요. 그래서 해치펀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몇백 개 되는 게 해치펀드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탑10 주식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리스트로 만들었다.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에 들어간 해치펀드의 개수가 630개라고 하네요. 따라서 630개나 되는 해치펀드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해치펀드들이 가장 좋게 생각해서 탑으로 잡고 있는 10개의 주식들을 공통적으로 한번 열거를 해봤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주식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지 살펴보죠. 자 탑10이 나와 있는데요. 탑10은 대부분 다 그 메가캡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테슬라만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에 선정된 주식은 페이스북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아마존이고요. 4위가 알파벳, 5위 알리바바, 6위 비자, 7위가 마스터칸, 8위가 애플이고요. 9위가 알렉시온 파마, 그리고 10위가 C가 들어가 있습니다. C가 지금 그 성장주를 대표해서 유일하게 10위 안에 선정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12위 이외의 다른 종목들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1위에 리버티, 그리고 웰스파고도 보이죠. 페이팔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모바일, 월트 디즈니가 지금 한 20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버도 보이네요. 어도비, 시티그룹, 또 엑스페디아, 스퀘어도 있네요. 그리고 칼바나, 트위터, GM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위 정도 되겠죠. 41위에 프리포트 맥모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벤커버 아메리카, 마지막에 메르카도 리브레까지. 이렇게 50개 종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해지펀드는 이러한 종목들을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지펀드라고 해서 모두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냥 따라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뉴스는요. 구글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구글 세팅업 퍼스트 리테일 스토어 인 뉴욕시티. 구글이 드디어 첫 번째 리테일 샵을 뉴욕에 만든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동안 구글은 단 한 개의 샵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 그동안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존재감도 좀 미약했고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쪽에만 집중을 하던 그런 기업이 구글이었는데 드디어 하드웨어 쪽에 약간의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샵이 들어오게 되면요. 쇼케이스를 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드디어 전시하면서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죠. 픽셀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네스트 디바이시즈. 네스트 디바이시즈라는 것은 스마트 스피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핏빛 웨어러블, 스마트 워츠라든지 블루투스 이어버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크롬북스도 판매할 수 있다. 여러분들 크롬북스는 한국에서는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그런 노트북인데요. 크롬을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는 저가 노트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과 비교를 해보면 애플은 이미 25개 국가에서 500개가 넘는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리테일 샵을 다 닫아버리겠다. 따라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두 기업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는 우리도 나중에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읽어볼 기사는 테슬라에 관한 뉴스인데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보고요. 벤커버 아메리카가 이번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900달러까지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700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 주가를 내린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존 머피입니다. 존 머피는 일종의 리스크를 보고 있다. 그런데 어떤 리스크냐면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로코스트 캐피탈을 그러니까 자금을 조성할 때 굉장히 쉽게 조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채를 좀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프리몬트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기가 팩토리 쪽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자본을 위해서 조금 더 자본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쉽게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벵커버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700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 근거로써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EB2 세일즈 멀티플은 15배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EB2 에비타 같은 경우는 89배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EB라는 것은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얘기합니다. 시가총액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금액인데요. 시가총액에 부채를 더하고 현금을 뺀 것이 EB입니다. 기업의 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기업의 가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기업을 사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격을 주고 기업을 사겠죠. 시가총액을 줘야죠. 그런데 기업을 사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채가 많다면 내가 낸 금액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산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았다면 내가 낸 가격 시가총액보다 오히려 더 싸게 산 셈이죠. 그래서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EB2는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EB2는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에 부채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B2는 이꼴 시가총액 더하기 부채 마이너스 현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가총액하고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PS 레이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15배 정도 그리고 에비타랑 비교했을 때는 89배 정도를 지금 테슬라의 프리미엄으로 봤을 때 700이라는 예상 주가가 계산돼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예상 주가가 떨어진 데는 최근에 겹치는 악재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가 않은데요. 이번에 가버먼트 오피셜 중국의 정부 관계자가 이러한 인스트럭션을 내렸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차량을 공공기관 건물 앞에 세울 수 없게끔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테슬라를 이렇게 사기가 꺼려지게 될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입장에서. 반면에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면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다음과 같은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러시아 쪽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쪽에서는 그 존재감이 조금 약해지는 반면 러시아라는 시장에 새롭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뉴스를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오픈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를 전해드렸잖아요. 원래는 7월달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6개월 정도 지연돼서 내년 1월 정도 돼야 베를린 공장이 오픈이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요.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가 이제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신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공장 즉 베를린에 있는 공장에 필요한 기계들을 설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기계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프로블 프로세스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라고 좋은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초에 독일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당연하겠죠.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독일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었죠. 로컬 뷰로크래시. 뷰로크래시라는 것은요. 지역의 관료 체제를 얘기하는 건데 일상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너무나 비실용적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컴플레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일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올해 안에, 디스 이어 안에 독일 쪽에서 생산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켓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2022년이 돼야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비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베를린에서 생산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마지막 기사는요. 버진 갤럭틱에 관한 기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버진 갤럭틱 컴플릿, 석세스플 테스트 플라이드, 에즈 불스토리즈 리 이그나잇. 버진 갤럭틱이 완료했다. 굉장히 성공적인 시범 운행을 완료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불스토리,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다시 불붙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이 컨덕트했다는 것은 이행했다는 거죠. 성공적인 시범 운행을 마쳤다. 이번에 VSS 유닛이라는 것은 우주선 종류고요. 이 우주선이 두 명의 파일럿을 태우고 갔는데요. 나사에서 의뢰한 실험도 잠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비행이었지만 나사에서 의뢰한 실험도 동시에 진행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비행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미 30%가 올라갔잖아요. 그 발표가 있은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일단 UBS라는 투자 은행에서는요.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3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줬습니다. 자 36달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지금 오늘 주가를 보시면요. 이미 26%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전이긴 하지만 26달러 정도의 주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상승폭이 빠르다. 따라서 지금 UBS가 예상한 36달러는 1년 안에 36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 예상 주가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미준과 함께 준비한 오미준 뉴스 영상은요. 버진 갤럭틱의 시험 비행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번 소식은 직접 눈으로 우주선의 비행 모습을 미준 패밀리 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정한 면도 있고요. 하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이 뉴스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무섭게 내려가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던져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나름대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미래 성장성이 있는 멋진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고 있다가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주식을 더 사고 싶고요. 한동안 주가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자꾸만 그걸 팔아버리고 싶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의 사람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실전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매수 기회가 찾아오면요. 꼭 놓치지 않는 현명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 여행은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기회는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지난주에 버진 갤럭틱을 새로 매수하셨거나 지난 3개월 동안 참을성 있게 버진 갤럭틱 주식을 지켜오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fter another successful test flight from Virgin Galactic. Billionaire Richard Branson says many Australians have already signed up for his company's commercial space flights, which will take off next year. And there we have release, release and ignition of Spaceship Two, VSS Unity on the way to space. Above the desert in New Mexico, a Virgin flight with a difference. On board is a rocket hitching a ride to the edge of space. Its two pilots hit the boosters, 60 seconds of thrust, hitting three times the speed of sound and leaving Earth's atmosphere. This is Virgin Galactic's first space flight since 2019 and its first from the company's new base at Spaceport America, paving the way for space tourism and a bold plan for daily civilian flights. I am about to go and have a party with all the wonderful engineers and technicians. It's been seven years since a Virgin pilot died in a similar test flight. Billionaire Richard Branson will personally fly to space later this year before the company opens the gates to space tourism in 2022. It paves the way for a lot of Australians who have already signed up to go to space themselves. Well, that is a million-dollar view out the window, Dave. Virgin has already sold 600 space tickets. Justin Bieber and Leonardo DiCaprio are on board. The cheapest ticket, $260,000, but that's value for money compared to Blue Origin. Owned by Jeff Bezos, the Amazon billionaire is auctioning the last ticket on his rocket. The current bid, $3.6 million. In the United States, Michael Genovese, 9 News. Sun corporate lên 70s. B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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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